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? 여러분 인간을 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우주의 구성요소예요. 동양에서 우주의 삼재라고 하죠? 이게 우주의 세 가지 재료라는 거예요. 구성요소. 근데 인간이 제일 귀하다는 게 인간은요. 천지는 질서대로만 돌아가는데 인간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돌아가야 돼요. 그 질서를 알고 선택했을 때만 구현돼요. 근데 인간이 역할이 얼마나 크냐? 천지가 올바르게 돌아가도 인간의 영혼이 인간이 이 마음을 잘못 쓰면 혼이 삐뚤어져 있으면요. 천지가 틀어진 거예요. 여러분이 지금 양심에 어긋나게 마음을 쓰시는 순간 천지를 어그러뜨린 거예요. 여러분이 이 우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양심으로 한 생각 여러분 영을 하늘적인 요소 영의 몰라 괜찮을 통해 이 영과 접속해가지고 이 육신을 영의 질서대로 잘 다스리면 이 흰 오해라까지 다스려야 육이 다스려지죠. 혼을 경영해서 육을 경영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구현되죠. 그러면 천지인이 그때 하나로 제대로 딱 굴러갑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먹어도요. 이게 아주 시발시발 하면서 먹으면 천지가 어그러진다. 여러분으로 인해 지금 한을 품고 먹고 계시면 천지가 어그러지고 저는 근데 그걸 중생의 맛이라고 봅니다. 그런 것도 못하면 이 우주에서 인간이 의미가 없죠. 질서대로 살아가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인간의 맛인데 중생의 맛인데 돌려 쓰실 수 있냐는 거죠. 몰라 괜찮아 하고 통 큰 마음 만들고 넓은 시야 깊은 사고를 하면서 마음 돌려서 이거 딱 드시는 순간 이것도 내 몸에도 좋고 천지에도 다 좋게 돌아와요. 그러니까 인간은요. 뭔 마음을 줬느냐가 중요해요. 남한테 뭘 줬다. 줘도요. 속으로 또 그러면서 주면 이게 좋게 정말 뭐 욕하면서 주면 좋은 과보가 안 난다는 게 그 순간 천지인이 딱 딱 그 순간 그 순간 그때 그 장소에서 사람이 뭔 마음으로 했느냐가 이게 우주의 구성 요소라니까요.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. 내 개인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은 그냥 우주의 한 분자예요. 여러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이 우주에 바로 영향을 줘요. 이왕이면 이왕이면 좋게 쓰자 하는 거예요. 이왕이면 좋게 쓰자 하는 게 지금 이때 이 작은 것에서 내가 뭔 마음을 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이 혹시 양심에 어긋난 마음을 계속 품고 다니신다면 여러분으로 인해 우주는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마음을 돌려가지고요. 이제 생각감, 정보감을 잘 굴려 쓰시면 그때부터 이게 벌써 지상천국이 구현되는 거죠. 여러분 마음에서는 벌써 구현돼요. 찰날할지라도 구현이 됩니다. 이 일을 아셔야 돼요. 이 감각을 아셔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나가고 싶어도 이게 또 다시 돌려서 쓰는 거예요. 왜 이 일을 계속 어그러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. 내가 우주의 한 분자로서 여러분이 우주의 세포 같은 거예요. 내 몸의 세포처럼 우주의 한 세포예요. 이 세포가 열받는다고 함부로 치고 나가면 이게 암세포도 됩니다. 우주의 암세포가 되기도 해요.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에요. 우주 전체의 작용을 도우면서 나도 살려면요. 자리 이탈하려면 양심을 따라줘야지 뒤끝도 없고 나중에 돌아봐도 후회가 안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요. 이 우주적인 사건이란 걸 아셔야 돼요. 그게 이게요. 에이 이건 내 개인일이지 이게 무슨 우주적 사건이냐 이게 애고의 무지와 아집이라는 거예요. 아공 복공을 닦으시는 이유는 이걸 벗겨내려고 그래요. 내가 하는 일은 참나가 하는 거라는 게 사실은. 기독교적으로 말해볼까요? 내가 하는 일은 사실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. 내 손을 빌려서 할 뿐이지. 내가 여기서 깽판을 치면 아버지 일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. 나로 인해. 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육바람이를 거들면 나로 인해 아버지가 이 우주에서 육바람이를 펼친 거예요. 엄청난 공덕이 쌓이죠. 왜 내 손이 없었으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못했죠. 내 손 빌려서 한 거니까. 그래서 내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.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구현되게 하겠습니다. 예수님의 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.